38장에 그가 또 소극목으로 번지전을 만들었으니 장이 5급이시여 광이 5급이시라 네모반자고 고는 3급이시며 그 네모등이 위에 그 불을 만들되 그 불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롯으로 쌓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석과 대야와 고기 걸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단 옷으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넛그물을 만들어 단 4면 가장자리 아래에 두 대 단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넛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내에 슬프어 만들었으며 채를 곱초각물으로 만들어 넛으로 쌓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롯판으로 비기게 만들었더라 그가 They made the bronze basin and it's bronze stand from the mirror of a woman who served the entrance to the tent of a meeting They made the stone of the tent of a meeting and the car body of the head 또 그가 그가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모 포장이 100급이시라 13. 12. 12. 12 문 2편의 포장은 50큐빗이라 west end was 50큐빗, wide end head cutting with 10 postures and 10 bases with silver hooks and bands on the postures. The east end to the sunrise was also 50큐빗 wide. 문 2편 포장이 15큐빗, 그 기둥이 3시, 받침이 3시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 문 2편 저편의 포장이 15큐빗이 3시, 받침이 3시라. 뜰 사면 포장은 세마포여, 기둥받침은 도시여,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임이여, 기둥머리 싹이는 은임이여,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름대를 깨웠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 짜쓰니, 에 장은 20큐빗이오, 강은고 뜰의 포장과 같이 5큐빗이며, 그 기둥은 내신데 그 받침 내신 노시여, 그 갈고리는 은이여, 그 머리 싸기와 가름대도 은임이여, 성막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말뚝은 다 놓으시더라. 이것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th a recorded of Moses's command by the Revit under the direction of Tamaro son of Aaron, the prince, Brazil son of Ury, the son of the king of Judea made everything the Lord commanded Moses. With him was the holy of son of his amok of tribe of town, craftsman, and designer, and embryo drawing blue, purple, skeleton, and fine linen. 그래서 홍색, 자색, 청색, 배실로 써놓은 자들아.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 색일대로 29달란트 730세계일이며, The Silver Obstain에서 조사를 받은 은은 성소의 색일대로 1,200달란트와 1,775세계일이니, 1,200달란트의 성소의 색일대로 1,200달란트의 성소의 색일대로 1,200달란트의 성소의 색일대로 3,550에 맨 27은 1,100달란트 28, 1,775세계일, 드린로스는 70달란트와 2,400세계일이니, 1,200달란트의 성소의 색일대로 1,200달란트의 성소의 색일대로 3,600달란트 감사합니다.